저는 이렇게 몸매관리를 마지막으로 돌려놓으면 해놓고 물어버릴 것 같습니다. 당연하지는 인기가 있습니다. 아 물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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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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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장난이겠지.. 아 장난 아닌 것 같아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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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? 총신 차려! 야 카메라 치워! 카라 치워! 빨리 해봐! 흔들어봐! 아.. 전화해봐 빨리! 아.. 전화기 어딨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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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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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.. 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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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2, 3, 2, 1